뭐할라고? 이이이이? 오늘은 아주 유사한거용 그래서 그게 뭔데? 너 매운 음료수 본적있냐? 음료수에 캡사이신 타면 맵겠지 그래서 뭐야? 참 너는 막 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 됐고 인물은 있어 음료수 뭐야? 마운틴 뷰 플레이밍 핫 어디서 샀어? 흐흐흐흐 인터넷 해외 짓고 해외? 얼만데? 개당 2천원인데 배송비가 12,000원이요 너 자꾸 돈 막 쓸래? 아니 궁금한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건데 너 자꾸 아 됐고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샀겠지 예리한 놈 플레이밍 핫은 뭐야? 이이이 그거 치토스 매운맛이냐? 과자가 매워봤자 아냐? 에이 그건 먹어봐야 하는거니까 내가 한봉다리 탁 준비했지 이건 뭔데? 흐흐흐 이거 어떻게 찬었냐? 지랄까봐 숨겨놨구만 아 됐고 돈 낭비좀 하지마 과자부터 먹어봐 알았어 시뻘건디 맛은 어때? 매운게 좀 늦게 오긴 하거든? 그냥 시큼시큼했고 맛없어 마운틴 뷰 먹어봐 쯝쯝쯝쯝쯝 자네 따라서 좀 보여드리고 먹어라 야 그럴까? 흉악하게 생겼다 이거 마운틴 뷰 맛 어때? 그냥 마운틴 뷰 맛 매운 치토스 맛나? 그냥 새콤달콤한 마운틴 뷰 맛인디? 맵기는 어느정도야 이걸 한국사람이 이걸 맵다고 부를 수 있나 모르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배송비만 22,000원 들었는데 미쳤냐? 안 먹어